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2학년 첫 모의고사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리과목, 재미있는 과목을 시험을 보신 건데 생윤은 사탐 선택자 수능에서 제일 많은 과목 윤사는 3위 과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2학년이시더라도 일단 본인이 어떤 선택과목을 수능 때 보게 될까라는 생각은 쭉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탐을 지금 1년 해가지고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사탐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봤던 사탐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3학년 선배들이 봤던 사탐은 진짜 어렵고 생윤윤사 등급 콤마 이렇게 39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니까 강의를 잘 따라오시는데 일단 학교 내신 과목으로 이거 하고 계신 분들은 내신 과목으로 잘 따라가시고 아니신 분들은 저 과목이 선택자 1위, 3위 과목이라는데 한번 접근해 볼까라고 생각을 갖고 제가 촬영한 여러분 3학년 선배들을 위한 잘생긴 개념이랄지 아니면 여러분들 내신용으로 찍은 잘하는 윤리 이런 강의들을 길게 놓고 보세요. 한 달에 한 4강 정도 일주일에 한 강만 보겠다. 그렇게 보더라도 여러분 1년 동안 생긴 개념이라도 정복할 수 있거든요.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강이라도 보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6월, 9월, 11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통사를 베이스로 해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틀려서 정보사회 윤리, 과학기술 윤리, 생윤에서 분배정의 파트는 여러분들 통사를 배우긴 했지만 어려운 주제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윤도 그렇고 윤사도 그렇고 총평을 한 번에 찍는 이유는 왜 찍어드리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윤, 윤사를 배우실 텐데 2학년 때 문제를 푸는 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 3학년 선배들 이거 절대 하지 말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소거법이 있습니다. 해설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2학년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출제할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볼 수 있도록 자비심과 사랑이 있거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중에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지우고 디귿을 지우고 밑에서 1, 2, 3, 4, 5 중에 한 번 디귿 지워보세요. 그럼 정답률이 50% 이상으로 올라가거든. 60%로 올라가고. 그렇게 소거법을 한 번 써보세요. 2학년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생윤, 유사, 공통으로 동양사상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읽어봤더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도가로 풀면 됩니다. 그냥. 불교는 그냥 불교 스님 그려준다니까. 그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세 번째 정답이 제시문에 있습니다. 정답이 제시문에 있어요. 생윤, 윤사, 제 고난도 해설한 심화문제 해설한 거 몇 개만 보시더라도 아 진짜 여기 다 있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 보고 그냥 바로 밑에 가서 누구다 정답 막 찾으려 하거든. 그러지 말고 위에 제시문에 정답이 다 있어요. 거기 가서 답을 하시아하시 다 대비시켜 보라고. 그렇게 해서 2학년 때 기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탐이라도 잘 보세요. 그러면 국영수 사탐 두 개 100점이니까 사탐이라도 점수를 끌어올려가지고 학급 등수를 올릴 수 있다고. 물론 학교에서 국영수 석차 따로 낼 수도 있죠. 그래서 탐구까지 같이 해서 석차를 올려가지고 사탐빨 한번 받아보시라고. 2학년 때 여러분 그럼 기분이라도 좋잖아. 그렇게 여러분들 사탐을 잘 볼 수 있도록 대비를 정리. 내신 과목이면 내신 과목 잘 따라가시고 난 내신 과목 이게 아니다. 근데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몇 강? 한 강만이라고 들어보시더라고요. 한 강만이라도. 그렇게 차근차근 좀 수능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2학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가요 2학년. 1학년 때 해봤잖아요. 2학년 더 빨리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학교를 알거든 네가. 학교인지 적응했어요. 학교 무슨 수업시간 어떤 시간 2학년 여러분들의 대표적인 특징 시간표를 넣어갔자. 1교시 어 그래 좀 버티고 2교시 좀 자고 막 이러고 있어 지금. 그렇게 학교 생활을 즐기긴 즐기는데 네 스타일대로 막 폭망지름길로 즐기지 말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라고 제가 총평을 찍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탐도 열심히 하면서 구경수 기본으로 하시면서 사탐은 나중에 3학년에 해도 된다라는 시절이 아니라고요. 그걸 딱 염두에 두고 명심하시고 한강 한강 일주일에 한강이라도 잘 들으면서 선택과목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다면 해설강의 그리고 저의 개념강의에서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